LG유플러스가 5G 상용화 시대를 맞아 5G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대형 팝업스토어 일상로 5G길을 강남역 인근에 오픈한다고 이를 밝혔습니다. 팝업스토어는 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. 일상로 5G길은 익숙한 공간들로 구성해 5G 서비스의 강점을 직접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. 홈밥 식당부터 유플 극장, 만화방 등에서는 초고화질의 압도적인 몰입감에 VR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또한 클럽, 레스토랑에서는 세계 최초로 스타 퍼포먼스를 원하는 대로 돌려가며 감상하는 AR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스포츠 펍과 아이돌 뷰티샵에서는 5G 콘텐츠 서비스로 진화된 유플러스 프로야구, 유플러스 골프, 유플러스 아이돌라이브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. 홈밥 식당에서는 손나은, 이달의 소녀, 차은우, 성훈 등 유명 연예인과 1대1 데이트를 하고 유플 극장에서는 VIP석에서 관람하듯 태양의 서커스 등 해외 유명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만화 속 등장 인물이 돼 1인칭 시점으로 네이버 인기 웹툰인 목욕의 신을 생동감 있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. 유플러스 AR 서비스는 아이돌을 눈앞에서 보듯 자유롭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3D로 나타납니다. 클럽 공간에서 TV 속 스타를 불러내 함께 춤을 추며 영상을 찍고 원하는 대로 돌려가며 스타의 퍼포먼스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2층 아케이드 공간에서는 LG V50 듀얼 스크린을 통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리니지 2 레볼루션과 블레이드 소울 레볼루션 등 최신 게임을 실행하면 게임 화면과 조이스틱이 각각의 스크린에 배치돼 실감나고 편리한 게임 실행이 가능합니다. 이 밖에 5G 단말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단말 체험존에서는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 갤럭시 S10 5G와 LG전자 V50 씽큐 5G 단말기 체험은 물론 LG V50 듀얼 스크린으로 유플러스 5G 대표 서비스인 골프, 프로야구, 아이돌라이브를 즐길 수 있습니다.